자 본격적인 니체 읽기 니체 강의입니다. 첫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도서출판 책세상에서 나온 니체 전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체 전집 15권입니다.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사람을 보라, 디오니소스 송가, 니체대 바그너, 백승경씨가 옮겼구요. 책세상 도서 출판입니다. 그런데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고 성공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 이 사람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역시 한 20년 전부터 영업이나 회사생활 할 때 니체가 제가 세일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을 준 그러한 저한테는 그때는 우상이었어요. 이 철학자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행동하는 부분에서 현실에서 굉장히 좋았구요. 이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고전 문헌학을 전공한 20대 초반의 교수였지 않습니까? 정말 독일어로 한다면 더 뛰어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어휘만 봐도 이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황혼은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과 같은 말인 듯 하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크리스트 이 얼마나 용감한 제목입니까? 이 사람을 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키에르 케고로까지 다 영향을 받았구요. 현대 모든 미술과 예술에 있어서 전신분석학까지 니체 영향을 받지 않은 예술가와 천재들은 없습니다. 프리드리 니체 1844년생이구요. 라이프치디 대학 신학과 고전문헌학을 전공했구요. 25세 젊은 나이에 바질 대학의 고전문화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지금 읽는 부분들은 이제부터 책 세상에 대한 책에 있는 글귀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비극의 탄생 1872년에 나왔구요. 그 유명한 짜르트스트란 이렇게 말했던 1883년에서 1885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선악의 저편 1886년 도덕의 계보 근데 이 제목 한번 보십시오. 제목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이러한 그 단어와 문장과 어휘들은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최후의 작품까지 이렇게 1889년도까지 이렇게 했고 1888년부터 이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구요. 1900년 의미심장 하죠. 바이 마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 유고집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자, 1888년도에서 1889년도에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왕원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 니체 대 바그너 자,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 차례 보시면은 이제 우상의 왕원 그리고 바그너의 경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서문들이 나오는데 이 차례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잡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니체를 좋아하거나 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 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내가 경험한 세계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니체는 어려운 듯 하지만 내가 어떤 긍정적이고 강력한 성공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내용 같은 느낌으로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동경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로 행동하고 지금 이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후회하지 않는 삶. 저세상 이야기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이데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 저세상 사후의 세계 그 이야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뻘건 대낮에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현실을 왜 부정하고 알 수도 없는 옳지 않을 줄 아무도 모르는 그거를 이제 종교에서는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 불확실한 세계를 왜 그걸 위해서 이 현실을 희생하느냐는 것이죠. 박은호의 경우부터 몇 악사의 문제 박은호의 경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문입니다. 나는 조금 홀가문해졌다. 이 글에서 내가 박은호를 믿기로 하여 비지에게 찬사를 보낸 것은 순진히 악의에서만 아니다. 나는 많은 해악들 중에 해악일 수는 없는 상 하나를 제시한다. 박은호에게서 등을 돌린 것은 내게는 하나의 운명이었으며 이후에 무엇인가를 다시 기꺼워하게 된 것은 하나의 승리였다.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위험한 게 박은호적인 짓거리와 하나가 되어 있지는 않았으리라. 그렇죠. 이 내용은 뭐냐면 니체는 초기에는 박은호와 우호적이었고 예술에 대한 철학에 대한 쇼펜하우에 대한 공통부모의 공감을 가지고 있는 나의 차이는 나이지만 아버지 같고 덜 나이 없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후기에 가서 박은호의 니빌룽의 반지나 그의 오페라 작품 파르시팔까지 바이로이트 극장까지 이렇게 박은호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잘 나갔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마초적이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매력을 실제 행동과 생활에서 그 사람들은 많은 매력을 가지고 박은호가 훨씬 니체보다는 잘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약간 그런 소외감을 좀 느꼈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삐그덕 삐그덕 서로 맞지 않게 되면서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하듯 감정의 사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뒤틀리게 되는 그런 후기적 사항에서 지금 박은호의 경우를 썼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강력하게 그것을 정하지 않았으리라. 어느 누구도 그에게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보다 더 기뻐하지 않았으리라. 이것은 실제 이야기다. 이 실화의 명칭을 원하는가? 내가 도덕주의자였더라면 어떤 명칭을 부여하게 될지 알겠는가? 아마도 아마도 자기 극복이라는 명칭일 것이다. 하지만 철학자는 도덕주의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철학자는 그럴듯한 말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니치의 강력한 의지와 현실에서의 느낌들을 엿볼 수 있고 자기가 옳다는 것에 있어서 박은호와 협상 같은 거 안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니치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 사후에 정말도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예언을 해버린 엄청난 사람이죠. 자 한 철학자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도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기가 사는 시대를 자기 안에서 극복하며 시대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멋진 말이죠. 보통 앞서가시지 않습니까? 예술가들 반고우죠. 그 시대에서 인정받는 예술가와 철학가들은 진정한 예술가와 철학가가 아니죠. 앞서가기 때문에 말로 음악이 그렇듯이 대략 20년, 50년, 100년 흘러야지 와 인정받는 거예요. 피카소 작품들도 그러하죠. 그런데 피카소는 유일하게 이제 자기 살아생전에서도 인정받고 사후에도 인정받은 또 몇 안 되는 그런 예술가죠. 그렇다면 가장 그가 가장 격렬한 싸움을 벌인 대상은 무엇인가? 그를 그 시대의 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다. 자, 나는 바그너만큼이나 이 시대의 아들이다. 하하하하 내가 한 사람이 데카당이라는 말이다. 크으 반항하죠. 태폐, 데카, 혁명 바로 이것이 내가 파악했던 것이고 바로 이것에 내가 저항했다. 내 안에 있는 철학자가 여기서 저항했다. 내가 가장 깊이 몰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데카당스라는 문제이며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이 이후에 이제 오스카 와일드 진짜 데카당스가 세기말을 장식하게 됩니다. 20세기 초까지 이제 1900년 초반까지 쭉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니체는 모든 것의 어떤 알파입니다. 알파. 선과학은 이 문제의 한 가지 변형일 뿐이다. 하하하 몰락의 표지를 응시하는 자는 도덕을 이해하며 아, 중요한 말이죠. 도덕이라는 가장 신성한 이름과 가치, 정신들 밑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를 이해한다. 도덕이 메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은 황폐진 삶과 종말의 의지와 큰 권태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도덕은 삶을 부정한다. 하하하 도덕과 윤리, 삶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것 황폐진 삶. 가짜라는 거죠. 이 세상이 종말의 의지와 큰 권태 이런 가지를 위해서 나를 단련시킬 필요가 있었다. 2000년 동안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니페는 다 붕괴시켜 버린 겁니다. 바그너와 쇼펜하고 그리고 현대적 인간성 전체를 포함해서 내게 들어와 있는 온갖 병증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다. 시대적인 모든 것과 시대에 맞는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소원 시대적인 모든 것과 시대에 맞는 모든 것 철저한 냉각 깊은 각성이 필요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의 눈을 인간의 모든 사실을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재판하는 그의 눈을 눈이죠. 눈. 서양에서는 눈의 도덕과 윤리의 오디푸스의 눈을 찌르는 그러한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실을 자기 아래에 있는 곳으로 굽어보는 눈을 최고의 소망상으로 하는 일이 필요했다. 목표를 위해 과연 어떤 희생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인가. 어떤 자기 극복이 어떤 자기 부정이 나의 가장 큰 치유 왜냐하면 병의 치유였다. 박은헌은 내가 가지는 병들 중 하나에 불과일 뿐이었다. 내가 박은허라는 병에 감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서 박은헌과 해롭다고 주장하면서도 나는 그가 누구에게 필요 불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장하고자 한다. 그가 철학자에게 필요 불과기를 하다는 것을 그 밖의 사람들은 박은허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철학자는 자기 마음대로 박은허 없이 지낼 수는 없다. 철학자는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마음의 권리하지 않으며 그러기 위해 그는 그 시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가 현대 영혼의 미궁의 내막에 대해 박은허보다 더 정통한 인도자를 박은허보다 더 유창한 영혼의 고지야를 어디서 발견하겠는가 어느 정도 박은허를 인정하고요 박은허를 통해서 니체의 얘기하는 것들은 대조 콘트라스트 형식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허 또한 상대적으로 알아야 되고 박은허 또한 어떠한 학문에 대한 음악에 대한 사상에 대한 공부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성은 박은허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가장 내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은허를 통해서 현대성은 자신의 선한 면도 숨기지 않고 악한 면도 숨기지 않는다. 현대성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역으로 박은허에게 선과학의 결과가 어떨지가 명백히 알려지면 현대의 가치에 대한 개선이 끝나버린 셈입니다. 오늘 한음허가가 나는 박은허를 중공하지만 여타의 막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다음처럼 말하는 어떤 철학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은허는 현대성을 요약하고 있다. 별다른 도리가 없다. 일단은 박은허 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이 서문까지 읽고 다음은 박은허의 경우 1888년 그 유명한 5월 토리노에서의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